아아 이상하지? 이상해? 사실 좀 날 나뉘고 빨리 올 거고 베리 아아 베리 마세요 왜 안 해? 휴 휴 휴 휴 휴 휴 아아 아아 휴 아아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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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생님! 러블데스 룰라이! 롤나 이게 chamado 롤나이예요... 롤나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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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향이 들어와요? 롤나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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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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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래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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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푹! Yes! I hope Hillary to see you today. OK my. OK. OK.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사님 한국사로 저는 한국사로 한국사로 한국사님 한국사님 한국사로 고백 우래가 나아버라 ..하 даль 알보 여러분 이거 10 뭐하더라도 오케이 리시아 오마마 How many? 하나 너랑크 저희도 여러분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도 못 빠져나가더라 자 여러분 한국말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아 스웨이 집생양 공부 약간은 호의 강워마 강워마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오늘 사실 중국말 멘트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기상원에게만 준비해줘 이렇게 한국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국말로 한국말로 이거 다가가가 시스템 공부하면 넌 뭐대도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광도어? 광도마? 네 이 조빵매요? 응? 뭐? 아니에요? 조빵매 조빵매요? 네 네 네 네 네 이번 더 아이신 워더 파이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중국 경쟁이 진입 백악회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인텍의 파이팅 네 네 백악회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이 소화를 다시 켜기 위해서 저는 멋진 구경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멋진 챌범이 그래서 제가 저희의 무대에서 예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를 띄는 지금 우리의 아이를 사랑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의 사랑을 사랑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안좋은데요 제가 줄게요 제가 줄게 저희 디엘콘서트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우리 디엘콘서트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왜요? 왜요? 여러분이 왜요? 이렇게 많은 분이 나오고 싶으면 저희가 오늘 하루만 공연한 경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많은 분이 봤을때 저희는 그냥 한 장면이 나오고 싶어요 저희들이 많이 나오고 싶어요 저희들이 많이 나오고 싶어요 저희들이 많이 나오고 싶어요 저희들이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아직 사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콩 팬분들한테 저희가 적응을 하면 되요. 왜냐하면 우리의 홍콩 팬분들에게도 되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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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여러분에게 다 받을게요. 저희는 여러분에게 다 받을게요. 저희는 여러분에게 다 받을게요. 그러면 다음 곡으로. 그럼 우리의 첫 곡으로. 그럼 여러분에게 다 받을게요. 어떤 노래죠? 무슨 노래죠?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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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곡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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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이거에요? 다 그렇군요. 오케이. 그렇군요. 이게 멈춰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노래입니다. 그럼. 그러면. 그러면. 후회의 노래는 아직도 어떤 노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랜덤에서 틀어주세요. 이렇게 랜덤에서 틀어주세요. 지금 랜덤에서 틀어볼게요. 그럼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랜덤에서 틀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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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의 다음 곡을uddannel symbol mostra다면 그렇죠? 랜덤에서 다음의 곡으로도 tillsmenlie습니다. Let's go!